우리 아이리스가 워낙 독보적이고 멋지십니다 혹시 롤모너 선배님 있을까요? 아 니나입니다 우리 비티아 선배님들 왜냐면 저희도 로봇 센세이션 되고 싶어서 롤모너는 비티아 선배님 아 좋습니다 우리 또 니나 이번 시간을 훌륭하니까 글로벌합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니나씨가 호주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던 학생이었어요 그쵸? 아직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? 그쵸? 우리 니나씨가 2003년대기에요 아직 굉장히 어린 곳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? 아이리스로 무대, 걸그룹, 한국의 걸그룹, K-POP 나도 사랑하니까 하고 싶다 이 계기를 갖게 된 게 있을까요? 저는 중학생부터 이런 꿈이 있었어요 네네 그럼 중학생 때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게 있어요? K-POP 중에? 다 좋죠 다 좋아했어요 꼽을 수가 없죠 호주랑 한국 생활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좀 힘들었던 거? 좋았던 거? 한 번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? 힘들었던 거는 하하하하 일내에 있어 어... 제가 아직도 조금 한국말을 어색해서 그거는 제... 아니 근데 저는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예 아니 그리고 워낙 더 이제 공부를 하던 예 뭐... 멤버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또 빨라요 네 그렇죠 예예 아니 그러면 지금 전국 분야도 제대로 알고 또 질문을 주셨거든요 기자님께서 예 계속 공부는 하실 생각이신가요? 실례는 찍어 못해 그렇죠 아 그래요 응 네